정말 힘차게 끝냈습니다. 파이팅 천안에서 왔습니다. 강남구 전라도 광주 전국적으로 열린다는 점 어제 왔어요. 저 오늘 제 생일이라고 해요. 제목은 어느샌가 내 마음에라는 곡이고요. 고백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. 너무 조심스럽게 나와가지고 재밌었습니다. 처음이에요. 상급이 어마어마해요. 운어주세요. 편안한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죠. 일은 아침입니다. 저희에게는 굉장히 이 시간이라서 팀이 창설된 이후로 첫 대회이고 첫 공연의 첫 공연의 첫 공연의 첫 공연의 첫 공연의 첫 공연 되게 의미 깊은 여자친구랑 첫 데이트 간 느낌 우리가 제가 여자친구의 남편이예요 인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라이터들이나 좀 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를 잡으세요 맛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파이팅! 하나 둘 셋! 파이팅!